의료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꿈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 의료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면 이른바 인기학과인 성형외과하고 비인기학과인 소아청소년과는 현저하게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의료사태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전년 매출의 74%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74%니까 12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 80, 90% 정도를 이미 7월까지 전년 매출을 다 잘성한 거죠.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반면에 전국의 신생아 집중센터의 전공인들은 딱 7명 남은 겁니다. 전부 다 떠나고. 이제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젊은 의사들을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가를 아주 현실화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성형외과는 의료 대란과 상관없이 매출이 고공형전하는 반면에 소아청소년과는 핵심 전공인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 간신히 명명만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남은 전공인은 7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백몇십 명이 됐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 이에 반해가지고 비급여 부분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의 74%를 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12달로 따지면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달성을 한 겁니다. 이미 7월 달에. 이런 상황이 이제 필수가를 누가 가겠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면 성형외과 의원 개원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성형외과 시장 포화로 신규 정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 그런데 성형외과는 또 해외 수요가 있습니까? 해외 수요가 있고 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기량을 발휘하게 되면 얼만지 환자를 더 볼 수 있고 그게 비급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로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진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료 대란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공인 인력은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7명 정도가 지금 남은 겁니다. 51개 병원 가운데 전공위가 남아있는 곳은 제주대, 순천대, 천안병원 등 5곳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공위가 122명 소아청소년과 2020년도에 111명, 2021년도에 95명, 2022년도에 88명, 2020년도에 49명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도 2021년까지 거의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현재하게 감소하는 거죠. 2023년도에 49명까지 감소한 겁니다. 그게 현재의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의사들이 현재 숙가나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소송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거의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까지 100명 수준을 크게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23년도에 49명으로 거의 반타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사람들이 이제 학을 떼버린 거죠. 그래 지금 전공위가 전국에 남은 것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7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게 완전히 같은 의료 분야라도 시장이 작동하는 비급여 시장이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제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생각 가지고는 이제 사람을 유입하기 힘든데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가 이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원수 숫자 2012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성형외과 여름의 의사 수가 76.4%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가운데 많은 수가 필수과 출신들일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숫자에 일반의 출신들도 많을 것이고 이 사이에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필수과로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로 전직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과도 이런 39.6%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걸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어떻든 의사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의료소송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이 분야도 의료소송이 있긴 한데 적고 그 다음에 수익이 높은 쪽으로 사람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사태 초기부터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는 특별한 그런 재화이자 서비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의사 수가 널면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이 이게 오래된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래스틱 서저리 성형외과가 단연과 한국이 토업입니다. 한국이 여기 아마 스킨 앤 헤어는 피부 미용하고 그 다음에 모발 관련된 것이고 블레스터 가슴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지방 흡입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토업입니다. 한국이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해외시장이 있으니까 국내 시장은 쪼그라더라도 해외시장이 커지니까 의사가 많이 몰려가면 골석은 뭡니까 크게 의료행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래 전인데 한 10여 년 이상 전이냐 에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성형시술 수술 1위 국가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게 내수시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케팅 기법이 개발되고 한국 사람들 손기술이 뛰어나고 하니까 해외시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 신상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피부 미용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꾸준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는 이야기죠. 피부 미용 분야는 이미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곳은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의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비급여 진로는 의사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드오션이 되기는 커녕 파이만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해외 수요가 있습니까? 해외 수요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대적인 차이가 계속 확장되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지원자 수가 극감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소아, 청소년과 심장 환자 수술 국내 33명뿐 2035년에는 17명만 남아 젊은 사람들이 더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게 분야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여러분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다 심장 분야가 있고 흉부외과가 있고 다 있어야 되니까 보시면 소아, 심장외과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있네요. 필수과 가운데서도 소아, 청소년과에다가 그다음에 흉부외과까지 다 더해진 거니까 이게 이제 전문의가 계속 극감하는 겁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의들은 진짜 4명만 갖고 갈 것 같아요. 35명에서 17명 그런데 소아, 청소년과 심장 수술 의사 평균 나이가 52세입니다. 지원자는 이런 100명 가운데 100명이 필요한데 3명 정도만 오는 거죠. 이게 2011년하고 2013년입니다.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수과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심장외과만 이렇게 했으니까 대부분의 필수과가 이럴 거라고요. 이 이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네요. 2011년과 2013년제 보시게 되면 평균 나이가 48세에서 52세가 된 겁니다. 의사분들이 고령화가 진행 중인 거죠. 신규 의사가 없는 겁니다. 40대가 27명, 14명 50대가 16명, 14명 60대가 6명, 8명 이때는 그래도 40대가 있네요. 40대가 14명이나 이게 이제 극감할 거란 이야기죠. 이런 젊은 의사들이 그 이름 벌써 나오지 않은 30대가 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사명감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숙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게 2023년입니다. 사태 발생하기 전에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률을 보면 2023년 하반기입니다. 소아청소환원과의 경우 모집인은 143명인데 4명이 지원했습니다. 심장, 혈관, 흑부, 외과는 30명 중 1명이 지원했습니다. 기존 의사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무입니다. 숙가는 박하고 소송 부담은 크고 의사 수가 줄어드니까 경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소아심장 전문의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는 일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는 응답자 55%가 주 91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가도한 겁니다. 70%가 의로분쟁 소송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다시 선택한다면 소아심장 전문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23년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가 큰 분수력입니다. 한국에서는 필수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그런 생각 변화를 가져온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전의 이 정도니까 사태 이후에는 뭐 전망하기가 힘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필수과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은 딱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숙가 문제하고 의로소송 문제니까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되면 이런 데 꿈을 가지신 분은 또 있게 마련이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개혁 사례가 개혁 대상이 되는 분야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1년차 극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몇 년 사이에 그냥 천지계벽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18년도에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로 전공의가 101명이나 들어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2023년 전반기에 16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이번 사태 끝나고는 여러분들 그게 한 달의 숫자로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 위기인 겁니다. 이 소아청소년과의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수과 중에서 좀 흠한 분야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의들 입장에 대더라도 그게 일단 의사든 뭐든 간에 생활이 돼야 될 겁니다. 생활이. 그리고 무슨 희생 헌신 이렇게 하더라도 근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80시간 70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면 70시간 80시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의 심장 관련된 수술자들은 계속 대기가 돼 있고 한 사람이 처리할 수술량은 환자는 살려야 되고 수술은 해야 되고 의사수는 적고 하니까 의사가 반죽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라 이런 것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다식 선택한다면 같은 전공 안 하겠다. 35%가 일주일에 80시간 일을 한다. 비수도권 55%가 91시간 이야기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이 수가 적지만 심장에 여러분들 이상 있는 아이 수는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 의사들이 그 양을 어쨌든 처리해야 될까 아니면 수술을 해줘야 될까 아닙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경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수는 줄어들었으니까 한여름 응급의학과 의사분 말씀이 참 명언이네요. 매일 눈을 뜨고 이런 병원을 가면 응급실에 병상이 다 채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환자는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환자는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던 한국의 의료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관계없이 환자는 계속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딱 쌓이는 거죠. 그냥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확률적으로 메풀어든 거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의사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의사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참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이래가 어떻게 앞으로 하냐 이게 벌써 이런 일이 이게 2022년 12월 기사입니다. 전공의 지원자 영명 야간 응급실 축소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안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2년차 전공이 한 명 남아 빅파이브 서울 아산만 저는 채워지고 젊은 의사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자료인 겁니다. 이게 2022년도 자료인 겁니다. 2022년도에 기사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소청과는 뇌과 계열입니다. 외과 계열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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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여기에는 소아심장 외과도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광고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연휴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제가 직접 쓴 20대 젊은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헌신기를 기록한 것이고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이 넓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주요 지역들을 이렇게 답사한 기록물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을까 그 불의를 파헤친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둑놈들의 시리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의 침해 사례를 여러분들 사사시 이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필하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압구님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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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